자, 통학과학 개정화원의 스페셜원 남구원쌤입니다. 자, 이제 쌤이 주기적으로 캐스트 중에 공부의 기술이라는 걸 한번 시리즈처럼 올려보려고 해. 궁금하지? 공부의 기술. 과연 무엇이 기술일까? 첫 번째를 쌤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하는 거다. 얘들아, 이게 말이다. 그러니까 쌤은 딴 거는 몰라도 시험을 잘 보는 제주 하나만은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쌤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쟤한테 공부를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너무 쌤이 너희들한테 재수없게 자랑하거나 이러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쌤은 거의 인천에서 인천 전체에서 쌤이 1등이었고 그래서 과거에 정말 과학고 몇 개 없을 때 경기과학고를 갔으며 경기과학고에서 조기 졸업하고 캐스트를 갔고 거기에서 대학원 때 다시 수능을 보고 경희대 한의대에 들어갔으며 경희대 한의대 들어갔을 때 쌤 상위 0.0몇 프로인가 그랬거든요. 거의 수능 탑 오브 탑이었다고 그럼 쌤 잘났어요. 어이구 잘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공부의 기술. 나는 쌤이 공신일 것 같은데 진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알려줄게. 근데 있잖아. 그 첫 번째 이야기. 얘들아 별거 없어. 이거야.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하는 거다. 과연 너희 이렇게 해봤어? 이거 되게 중요한 명제입니다. 공부가 말이에요. 하기 좋은 사람은 쌤이 볼 때 세상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쌤이 살면서 쌤 친구들 중에 한 두 옷 봐봤다. 쌤 과거 동기 중에 공부가 좋아서 하는 애들이 있더라. 정말 부러웠다. 좋아서 하니까 걔는 짜증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보죠. 우리 공부할 때 짜증 나잖아. 왜? 노는 게 더 재밌잖아. 쌤도 그랬어. 쌤도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아이들하고 진짜 뛰어노는 거 좋아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TV 보는 거 좋아하고 노래 듣는 거 좋아하고 놀 거 얼마나 많니. 그랬어. 근데 했어. 왜? 해야만 하니까.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쌤이 이제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줄게. 쌤은 한의대를 다닐 때 쌤이 강의 경력이 되게 오래됐다고 그랬잖아. 쌤은 한의대 다닐 때 이미 학원 일을 시작을 했거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되게 뜻이 맞는 친구들하고 뜻을 모아가지고 학원 쪽 일을 시작을 먼저 했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걸 쌤이 이제 한의대에 졸업할 때쯤 맞춰서 이제 시작을 한 거야. 왜냐하면 졸업을 하면 바로 쌤이 하려고 했던 일들을 이제 뜻이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 그래가지고 한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되잖아. 근데 이제 쌤이 그때 일을 먼저 벌렸었어. 그러니까 이제 국가고시를 보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해야 될 양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끝도 없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갖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쌤이 이제 그때 일을 벌려놨고 쌤 학원에서는 당연히 쌤 보고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을 텐데 물론 이제 다른 쌤들도 많았지만 이제 대부분 쌤을 보고 많이 왔어. 그러다 보니 쌤이 강의를 갖다가 이 국가고시를 보려면 되게 반년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 반년은 죽어라 해야 돼.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학원 강의를 안 하면 지금 우리가 벌려놓은 일이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쌤은 강의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러다 보니 공부할 시간이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수능, 그때도 수능이니까 수능을 끝내주고 수능을 끝내주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수능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때 하던 다른 수업들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때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공부가 끝나면 1월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러 칩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두 달 공부를 했어. 그럼 남들은 반년 하는데 나는 두 달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미친 듯이 해야 되겠지. 쌤이 그 두 달 동안의 삶을 얘기해줄게. 5시 반에 기상했어. 너무 쌤이 안 씻으면 너무 찜찜해서 일단 샤워, 기타 등등 씻고 그 다음에 겨울이니까 두툼하게 옷 입고 출근이라고 하면 웃기네. 출근이야 출근. 얼루. 한의대 도서관으로. 그래서 공부 시작. 중간에 쉬는 시간. 가끔씩 화장실 가. 그리고 화장실 갔다 오면서 아이들하고 조금 그 앞에서 노닥거리면서 떠드는 정도. 12시. 점심시간. 근데 이 동안에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만큼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쉬었어. 거기 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나와서 밥을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한 시간은 그냥 천천히 밥 먹으면서 그냥 거기 TV 틀어놓은 것도 보고 좀 쉬고 13시. 다시 공부 시작. 18시. 이때 저녁. 중간에 역시 없었어. 화장실 가는 정도. 그럼 18시부터는 역시 저녁. 역시 한 시간은 머리 식히기. 19시간. 그치? 아 19시. 그러면 다시 공부 시작. 쭉 가서 언제까지? 거의 새벽 1시까지 했어. 그리고 귀가. 집에 오면 잽싸게 씻고 자. 그러면 한 4시간 잘 수 있어. 4시간 꿀잔. 너무 공부하느라 힘드니까 머리만 대면 자. 다시 반복. 두 달 살았어. 중간에 쌤이 밥 먹으면서 2시간이 빠져요. 이때는 나는 무조건 쉬었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실제로 공부하는 건 6시부터 시작이니까 쌤이 이때 이게 되는 이유는 학교 바로 근처에서 자취를 했거든. 그러면 6시부터 해서 요 13시까지 아니 요게 이제 1시잖아. 그럼 시간이 얼마가 되니? 6시간에 12시간 18시간 19시간 그러니까 하루를 24시간이라고 보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야? 밥 먹는 시간에서 2시간이 빠졌고 이래저래 요거 요거 뭐 왔다 갔다 한 30분 여기도 한 30분 한 시간 한 4시간 자고 이래저래 한 5시간 빼. 그지?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이래저래 뭐 화장실 가고 이럴 때 조금씩 뭐 시간들 있겠지? 다 더하면 한 1시간? 더하면 얼마지? 8시간이네? 빼면 얼마나? 16시간이지. 이거 공부 가능해요. 하루에 16시간 공부하고 살 수 있어요. 쌤 두 달 동안 했어요. 너희는 이 정도까지 해봤냐고. 얘들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한 열흘쯤 지나면 무라일체의 경제에 도달해. 책이 난지 내가 책인지 몰라.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머리에 넣고 있는 것 같긴 하는데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한 우주에 와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두 달 했어. 에이 쌤 중간에 안 한 적 있죠. 아니야 하루도 없어. 왜? 내가 살아야 되잖아. 너가 정말 절박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잖아. 두 달 동안에 쌤 그러면 정말 한 번도 안 놀았어요. 쌤 기억에 한 번 놀았어. 한 번 딱 놀았다. 에이 그때 신나게 놀았겠네. 아니 어떻게 됐냐면 이거는 지켰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한 한 달쯤 지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그래서 원래 이거 한 시쯤 귀가해야 되잖아. 하루를 열 시에 끝냈어. 이렇게. 그래서 이때 친한 친구들이 쌤을 열 시에 데리러 학교 앞으로 왔어. 그래서 나를 데리고 술을 마시러 갔어. 그래서 짧고 굵게 맛있는 술에 좋은 안주들로 딱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때 4시간 정도 술 마시고 놀았어. 응. 술도 마시고 같이 노래방도 갔던 걸로 기억해. 노래도 부르고 딱 스트레스 딱 풀고 집에 와서 자고 똑같이 이때 기상하고 출근했어. 그게 내가 두 달 동안에 논 전부야. 절박하면 할 수 있어. 연락실 수 있어. 야 이거 할 수 있다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너희가 지금 수능까지 길기 때문에 야 이렇게 쌤처럼 살면 중간에 쓰러져. 이거는 나는 두 달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니까 한 거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줬겠어. 제목이 뭐라고? 너희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을 때까지 해봤냐 이거야. 어 쌤은 해봤어. 어 이러다가 이거 내가 공부하다가 쓰러지는 거 아냐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해봤어. 근데 열매는 매우 달아. 이러고 이제 국가고시가 끝나고 집에 온 날 정말 너무 뿌듯하고 신나고 그날은 뭐 진짜 신나게 놀았지. 아이들하고 정말 노는 게 그땐 짜릿해. 어 두 달 동안 억눌려있던 모든 게 막 뭐 다들 시험 보고 나면 미친 듯이 얼마나 즐거워. 그리고 그날은 정말 신나게 놀았지. 즉 인내가 길면 한 번씩 쉬는 게 더 짜릿하고 즐거워집니다. 쌤처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매우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짧은 기간 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돼. 근데 정말 정말 너희가 이 생각이 들 때까지 해봤으면 좋겠다고. 얘들아 공부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없잖아. 공부를 많이 한다고 죽진 않아요. 조금 극단적인 죽는다는 단어를 써서 그렇지만 그만큼 비장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이 가려는 길은 누가 대신 가줄 수 없어. 그리고 너희가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보다 절박 너희가 절박하지 않으면 너희가 여유가 많다면 너희는 더 할 수 있는데 뒤에 여지를 남겨놓게 돼. 그 여지를 없애야 돼. 할 수 있는 모든 걸 뽑아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수능이라는 너희의 최초의 인생에서의 관문에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 부어. 나중에 너희가 과거를 회상할 때 스스로에게 자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공부의 기술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부터는 약간 테크닉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절박함. 그리고 본인의 의지. 본인이 뒤에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남겨놓는 게 없는 거. 이게 최고의 공부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쌤은 통학과학과 개정화원의 스페셜원 남궁원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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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